가족, familia 가족은 부모와 자식들을 포함한다.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는 나를 키워준다. 아버지 아버지는 나와 숙제를 함께 해준다. 부모님 부모님은 자식들을 사랑하고 보호한다. 자매 나는 숙명이란 자매가 있다. 형 저와 형은 함께 놀아요. 형제 형제 남동생이나 여동생입니다. 할아버지 할머니 할머니는 맛있는 쿠키를 요리해요. 할머니는 맛있는 쿠키를 요리해요.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웃기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요. 할머니 지아 어머니 리사는 아빠의 자매입니다. 지아 리사 일라 소렐라 들 미오빠빠 삼촌 지요 마크 삼촌 마크 마크 주요 마크 è il fratello della mia mamma 사촌 사촌은 집안친구와 같습니다. 조카 내 조카는 귀여운 포만입니다. 내 조카는 아돌아빌레 조코자 조카 내 조카는 활발하고 재미있습니다. 아기 아기가 날개치고 소리쳐 아이들 아이들은 놀고 배우고 싶다. 이 bambini amano giocare e imparare. 유아 bambino piccolo 유아는 걸음을 배우고 말한다. un bambino piccolo impara a camminare e parlare. 이비앙 adozione 이비앙은 가족들을 엮는다. la docioni uni cili famiglie 사랑 amore 사랑은 우리를 엮는 끈이다. 아나 만나 주기 아브라쩍 아브라쩍 아나주기는 사랑과 애정을 표현합니다. 이 아브라쩍이 mostrano amore e affetto. 키스 바쳐 키스는 관심의 표현입니다. 집 집은 가족이 있는 곳입니다. 저녁 식사 저녁 식사는 가족과 함께합니다. 취미야 모이시아 메코 미 패밀라 취침 오라리오 디안따리 알렛토 취침 이야기는 우리를 잠에 듭니다. 저녁 식사 prima di dormire ci fanno addormentare.